오케이 안녕하세요 선수 여러분 썩꺼치 입니다 전에 노원, 윤소년 야구를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? 이 친구들의 야구하는 모습을 저도 보고 싶고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찾았습니다. 그러면 지금부터 노원구 유소년 야구단 팀의 미니 경기 게임을 진행하겠습니다. 두 번을 해야 돼. 알았어? 떡볶이! 화이팅! 화이팅! 춤이 시작할 때 wollen 지금 너희에서 어디서 communal하는 게 좋고ieursrin. 다른 것들은 흔들과 조 aplicqui tv 공간이 해압 пользов Á Ela 골라주 puú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3 3 3 3 4 3 6 5 3 5 6 7 7 8 3, 2, 3, 4, 5, 3 4, 5, 6 5, 6, 7 2라운드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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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окей 10세 1위 떨리보드 펜에게 equated 오케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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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보내줄게 거기까지 오는다 센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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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파이크 데이프 강아리 3대2로 석고치님 팀이 이겼습니다. 박수! 박수! 탈모! 상와를 탈모! 경애! 고맙습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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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!